멀쩡 와우 난 날 한잔 매일 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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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실 수 있겠다 이쁘다 지키는 중 빨리 우리 해서 빨리 빨리뽀. 가자 미쳤어 잠깐만 와 깜짝이야 아아 형 커피 좋아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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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몰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게 돼 넌 결국엔 닉독 파란색 노란색 푸른색 실버색 검은색 궁금해서도 재밌게 해보면 버추얼 아이돌 우리 플랫 버추얼 아이돌 하면 가상의 세계에서 온 아이돌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친친에 출연한 플레이브는 모션 트래킹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 각각 한 인물의 목소리와 동작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친에 출연한 플레이브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아바타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대중 앞에 보여지는 겉모습만 조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موسيقى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552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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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너는 아마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맺게 스쳐가네 연습하고 막차를 놓쳐 차차를 기다리며 밤새 음악 들으며 걸었을 때 집에서 조그만 거울을 보며 매일 두세 시간씩 춤 연습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보다 무시를 많이 받았을 때 꿈이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음악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힘든 순간들을 혼자 싸우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이겨 나아가고 있구나 미래가 많이 불안하고 두렵지 이젠 이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걱정하는 만큼 걱정되지 않을 거고 기대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일들로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힘든 순간들에 상처받지 말고 평소처럼 당당하고 열심히 준비해줘 미래에는 너의 음악과 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버텨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강해져야 해 데뷔하기까지 고생 많았다 플레이브로 데뷔했다는 게 너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앞으로 매일 더 느끼게 될 거야 은호야 프로페셔널하게 뭐든 잘 해내려고 하는 마인드는 너무 좋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무조건 완벽하려고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너는 적어도 실수해서 멈추지 않고 늘 발전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아이고 결과로 보여주는 애니 근데 정말 너 스스로를 잘 챙겨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너가 너 자신조차 잘 못 챙기면 너를 응원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플리들을 어떻게 지킬래? 은호야 항상 사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올 때도 조금은 힘든 일이 올 때도 너무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가 되길 바래 기쁜 일만 올 수는 없고 힘든 일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너가 잘 알잖아 중심을 잘 잡으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너가 앞으로 이뤄나갈 모든 것들은 다 플리들, 멤버들, 블레스트 직원분들 덕이라는 거 잊지 말고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닌 너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가 플리들과 직원들, 멤버들에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만큼 그대로 너가 할 일 열심히 해서 보답해드려 부모님도 늘 행복하게 해드리고 사실 별거 없잖아 다른 것보다 그냥 너가 너 할 일 잘하면 그게 최고 효도라는 거 너도 알지?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오래오래 뛸 수 있는 마라톤 선수가 되어라 더 말 안 해도 너가 알아서 느끼고 잘 성장할 거라 생각하며 이만 말 마칠게 사랑한다 은호야 안녕 봉구야 나는 1년 미래의 너인 밤비야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어리둥절하고 멤버들과 아직까지는 낯을 좀 가리면서 데뷔 준비하느라고 한참 바쁘겠구나 일단 멋있고 배열점 많은 멤버들과 가족 같고 따뜻한 직원들을 만난 거 축하한다 너는 정말로 운이 좋은 애였더라 먼저 화를 못하겠어 그리고 가끔은 너 스스로에게 의심도 들고 어느 때는 그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걸음이 되었어 견디기 힘들어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냥 아파해도 돼 그것마저도 전부 다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리고 너에게 정말 소중한 하늘의 축복 풀리라는 선물이 생기게 돼 그 존재들은 너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은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너가 했던 선택들이 전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너가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위로가 되고 큰 긍정의 힘이 될 수 있는 너가 되기를 노력해야 돼 지금 와보니까 나로 인해 힘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앞으로의 나도 그래왔듯 최선을 다하고 더는 의심하지 않을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를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 사랑한다 저는 일단 밤비 형이랑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을 얻을 때 같이 하면서 이제 늘 너무 잘하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자고 선뜻 먼저 제안을 했는데 되게 조심스럽 처음에 조심스러웠지만 저를 믿고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또 플리들이랑 멤버들이랑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온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울 수 있는 날이 온 게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형이 옆에 멤버로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했어 지금 들으면서 고마워요 아 오지마 오케이 됐어 갑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들로 단단해져 있는 너일 거기에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에 사실 나는 걱정이 없어 그냥 그대로 계속 달려가면 돼 사랑과 위로가 익숙하지 않은 너에게 정말 많은 사랑이 찾아오고 너는 말랑뿽아리라고 불리게 될 거야 신기하지? 사실 우리 조금 포기했었잖아 그래서 조금 찔렸는데 어쨌든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암튼 내라 이만하면 난 다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사랑한다 안녕 1년 전에 유준아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우선은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음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 낯선 환경과 새로운 시작은 설레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렵기도 하잖아 그래도 너 옆에 든든한 4명의 멤버들이 힘이 많이 되었지? 너랑 맨날 나란히 서있는 내 명바를 걔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일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너가 항상 먼저 보살키고 이끌어줘 그리고 가끔 힘들 때면 걔네들한테 기대기도 해 마음이 참 깊은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유준아 너 혼자서 끙끙 알린 성격일 거 아니까 내가 중요한 힌트를 몇 개 줄게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사람 이름은 플리인데 너가 앞으로 꼭 지켜야 하는 존재니까 내 말 까먹지 말고 명심하게 말해 플리라는 사람 때문에 넌 아마 인생이 바뀔 거야 너가 맨날 내뱉었던 한숨은 비가 갠 뒤에 예쁘게 뜬 무지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플리한테 잘해 알겠지? 유준아 이 편지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었을 때 있잖아 그때 참 미안했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브 쉽지 않을까 알고 시작한 너의 도전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다 내가 아는 너는 강단 있고 멋지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함께 걸어가 줄게 힘들 때면 내 손을 잡을래 함께 걸어가 줄 때 눈부시게 아름다워져 너의 영화 되어줄게 highlight 너의 영화 되어줄래 마지막 한편의 영화가 끝나도 끝이 아닐 거라고 주인공은 너야 너의 영화 속에 너란 빛 나막이 내리고 별빛들이 쏟아질 거야 많은 장면들을 보내고 나면 엔딩 크레짓에는 너와 나뿐야 끝나지 않는 이야긴 계속 돼 우리의 영화를 시작해 이 영화의 영화 속에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To love you in all my heart 망설이 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안 켜 내 방에 그림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이제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팔 가득 너를 품고 Actually 이젠 정말 연락하면 좋겠어 잠깐 말고 정식아 오랜만에 손해본 걸 Honestly I drag it in 친구로도 아까워 진심 조금 못해서 아무튼 난 게 나 아니야 약속을 할게 두 번 다시 네 손 놓지 않을 거라고 기다릴게 너의 곁을 내가 내릴 수 있을까 기다릴게 너의 곁을 내가 숨 쉴 수 있길 매일 이렇게 난 늘 혼자 말일래 Always 꿈일까 꿈일까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 마법 같은 하루가 결국엔 사라질까 그칠까 그칠까 찰나니 갑자기 덧 눈물의 기저 빛나죠 반복되는 계절에 중간에 있어 깃돌아 밝던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말았어 너에게로 달려가는 이 시공간을 넘어서 당연히 이곳은 여섯 번째 그 여름의 시작이였단 걸 꿈꿨어 시끄럽다 공짜 복잡한 아이았 아이 아이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와 나 아이았 나 절대 박고 없는 타이배 아이았 아이 에이 에이 히 헤이 헤 헤 에이! ㅎ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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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벡큰 에이 레츠고 어헝 아아아ㅏ 에이 오우 зв function 어우우 공유한 유행해 유행해 렛츠고 아 유연 아 유연 아 귀여워 후 에이 어 어 오 오 오 오 자기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baby you ain't nobody's in my pocket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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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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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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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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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많은 사람 중엔 너 하나밖에 불리지 않아 사랑해 말하지 못한 날 이젠 안녕 이렇게 해줘달래 내 맘 그곳에 기다려준 너에게 나 말할 나 말할 나 말할 나 말할 나 말할 나 말할 싸 싸 싸 아니 뭐야, 뭐야, 뭔데 싸 싸 싸 아니 어떻게 쉬 förä 영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나 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힘들어 되게 힘들어 야 너 길을 많이 모아야 돼 너 열심히 하구나 귀 많이 모았다가 자 갑니다 귀 많이 모으고 크게 떠요 크게 뜨라고? 네 크게 떠요 귀 많이 모아 크게 떠 그렇지! 왜? 하지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해 그만해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오 야 진짜 멋있다 뭐야? 나 봐 오 오 야 좀 멋있다 멋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 오 오 오 오 왜 그래 왜 그래 야야야야야야 부작용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노아 형 것도 한번 보죠 좀 때려 잠깐만요 이길 자 왁 이거 맞아요 형 저 좀 꺼 이거 없애주면 안 돼요? 맞춰마 좋아 좋아 저 없애주면 안 돼요 아 àcies 닭아슴살 냄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자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 번! 한 번! 다시! 닭타슴살 냄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으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으아 미쳤다 이거 그만 좀 놀래켜라 자식 그만 좀 웃으라 자식 미치겠네 미치겠네 제발 그만 좀 놀래켜라 자식 제발 그만 좀 웃으라 자식 아우 왜 아파 아 왜 그렇게 길게 쓰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맞냐고 재범구 자식아 니가 별명이 자식아 방구면 방구지 방구 좀 그만껴라 자식아 더 아프다 자식아 진절머리 난다 자식아 세봉구 자식아 니가 별명이 자식아 방구면 방구지 방구 좀 그만 뺏어 자식아 자식아 진절머리 난다 자식아 와 이거 짜식아 맛있게 잘 들어갔다 와 대박인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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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자식아 열심히 살자 자식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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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다고! 안 왔다고! 자 이렇게 진절머리 하는... 잘살해 바다구 나버리고 맨날 착한척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일자식으로 야 뭐야? 야 뭐야? 누구야? 뭐야? 마침이 5파트 분배 잘했다 너 파트 가사 인마 가면에 숨긴 레드아이즈 그건 너 이야기지 인마 가식적인 자식 와 너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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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다! 와 나 진짜 나 이거 방송 꼭 모니터한다 진짜 바로 모니터한다 와 와 와 야 이건 진짜 MSG 아니고 방구 좀 그만 껴 그만 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짜시님 자 MSG입니다 너 땜에 공기청정기 샀다 한국전자제품 성능을 너 땜에 확인했다 고맙다 짜시가 왜 그러це 왜 drive 왜 아직 안났어 가는거야 XM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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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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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왜? 잠깐만 아 귀엽다 와 갑니다 안 가져 갑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야 아니야 왜이냐 아니야 아니야x4 가자! 아! 아! 클릭해야 해! 아, 클릭해야지 자, 화면 갑자기 팍 나올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아니 이거 귀신 같아 괜찮아요? 각각의 마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페라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노아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반미 선수가 당도 최고 밤비레드를 지났고요. 그 뒤로 유아민 선수가 성화봉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예고 옥상을 달립니다. 달려서 성화봉송 릴레이에 마지막 주자 도은호 선수의 성화가 아스테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장 풀고 얘기해. 한 손만 잘할까요? bgm 주세요. 가봅시다. 자, 얘기하세요. 자, 가봅시다. 밤비야. 아니, 이게 잠깐만. 반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반말은 아니에요. 주먹이 운단 아니에요. 주먹이 운단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밤비 형, 안무 연습할 때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어. 안무 너무 잘 짜고. 근데 자꾸 본인 파트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멤버 파트도 좀 신경을 씹시다. 음, 그랬구나. 자꾸 본인 제스처. 음, 그랬구나. 난 신경 쓰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음, 그랬구나. 나 좀 잘 부탁해. 아, 그랬구나. 뭐 그런 건가, 그랬구나. 나도 은호 제스처나 이런 부분 많이 짜주고, 나도 뭐 잘 돼 보자고 내가 열심히 했던 건데, 그렇게 또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또 나 이기적인 사람 만들고, 잘 부탁해, 앞으로도. 이기적인 사람 만들어서 잘 부탁해. 고맙다. 그리고, 우리 녹음할 때 있잖아. 그랬지. 노래를 안 들어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도 할 말이, 저도 한 번 안 하시면 될게요.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 밤비, 밤비 씨. 녹음날에, 나도 할 말 있다. 오케이, 오케이. 녹음날에, 멜로디 숙지를 안 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꾸 다른 노래를 부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나는, 그 녹음 파일이 전날 오는, 전날 파일 전담 받은 거를 내가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억울하구나. 이거 전날 파일 전담 받은 거를, 나는 숙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랬구나. 이게, 이게 왜냐면은, 쓴 사람들은 자기들이 썼으니까, 이거를 잘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듣는 사람 전날 받으면. 근데 잠깐만. 자, 나도 한 말 있어, 잠깐만. 이거 근데, 그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데모 가이드 버전은 진작에 주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지금 할 말 없지, 지금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우리 진작에 주네. 나도 있어. 뭔데? 안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진작에 주기도 좋고, 전날이라 해도 전날이잖아. 근데 안무를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바꾸지만, 너무 잘 부탁한다, 앞으로도. 전날도 아니고, 그거는 1분도 안 돼서 안무를 바꾸지만, 난 숙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 진짜 잘 되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됐구나. 우리도 잘 되보려고 음악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정말 신경 써서 미리 녹음 다 해서, 미리 보내줘도, 전날 보내줬다고 하면 어떡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야지. 제가 졌습니다. 오케이. 뭔데? 뭐지? 파나로마! 파노라마. 파노라마. 뭐, 파나라마? 파나라마라고? 파나라마. 야, 파나라마는 뭐냐? 파나라마는 뭔데? 왜 저래, 쟤? 아, 왜? 너 너무 당당하게 말해. 진짜, 이걸래? 아, 나 영어 진짜, 아... 야, 아민아, 신곡 좀 듣자. 응, 뭐라는 게 아니야, 이거. 몇 년 된 건데? 아민. 아, 갈비. 호신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드 올리고, 네? 잠깐만. 잠깐만, 그... 오... 됐어요? 어, 잠깐만... 네, 그... 아, 근데 양말을 안 신고, 내가... 아, 들켜버렸네, 이거. 네, 가르쳐드릴게요. 아, 진짜로. 괜찮아요? 이거 부끄러운데요, 이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고아이도 맨날 좋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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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이거 어떡하지?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나... 네. 여보세요. 너네 예라인이잖아. 형, 예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도라인이. 왜 그래? 도라인 만들지 마세요. 예라인이잖아. 아, 귀여워. 예준이 형, 근데 진짜 전에 웃기려고 또 우리 풀둥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그러면... 예준이 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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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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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비 형이 그랬어요. 봉비 형이 그랬어요. 아니야! 이거 허락 받은 거야! 형, 이따 또 전화 오게 할 수도 없... 아니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알았어, 알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Let's go! 빰빔빰! 빰빔빰! This is king of sea. 아! biggest! Most biggest! 고래! Yes! 오?! And this is when you cold outside, you can... oh. Oh. Your neck. 목도리! Yeah! okay. This is our place. Our planet. Asterum. 우와! 짠 거 아니에요? 조금 매콤한... 한국어로... 고추! 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김밥천국! 떡볶이! 김밥천국은 한국말 아닌가? 김밥천국은 왜 그렇게 안 읽는 거지? 김밥천국? 유튜브를 구독하시다면 구독! 구독! 자! 공구의 점수는 4점이고요. 4점! 영어를 잘했네. 아 나 진짜 못하는데... 하민이 가자! 하민이의 파트너는 누구야?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가자! 아 뭐야, 예라린 진짜! 시작! 시작! 오케이, 렛츠고! 가자! 렛츠고, 렛츠고! 데츠 유! 유! 나? 애 맞춰야 돼! 몰라... 꽃? 야! 꽃? 꽃? 꽃입니다! 야! 마운틴 5월? 어쩌면 앞으로 못 맞춰. 바다! 바다! 은호... 인... 뮤직비디오... 오토바이! 뮤직비디오가 한국말 아니야? 아! 디즈 이즈 강백호! 오 야! 노그! 아니! 슬렌더! 오케이! 이거 한국말이잖아! 어! 유 고 투 하우스! 아... 아... 4점! 어? 오케이! 동점! 이거는 한국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아니, 근데 김밥천국도 한국말이죠. 아니, 그건... 김밥천국? 이건 괜찮은데... 봐봐, 봐봐, 봐봐. 이름은 영어... 아니, 그게 아니야. 영어는... 김밥천국, 이거로 영어야. 봐봐. 김밥천국 이건 한국어야. 아니, 너... 은호의 파트너! 오케이, 쉴바. 바로! 노어라인, 레츠 겟 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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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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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og이 아이! 조종이 방금 했으면 이메 내가 해야지! 아 근데, personaje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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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Oh my god, he's on X Games now. There is a fire. There is a fire. Yeah. Okay, let's go. In winter, we play like this. 에스파, 에스파. Yeah. When we love someone? No, no. And, I like this. I like this. I recorded the recipe. Cafe. In spring, rain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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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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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포징?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포징은 뭐라고? 포징... 6점! 포옷! 자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슬리버! 슬리버! 자! 오케이! 팝핀! 로봇트! 오케이! 보인다? 아니... 영어... 아... 노래! 오케이! 잠깐만... 뭐? 잠깐만! 마이크! 핸드 핸드 핸드! 마이크! 오케이! 음... 슬로우! 아니 못 맞춘다! 슬로우 헬스! 아! 슬로우 헬스! 못 맞춘다!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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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시컨템! 패스! 잘 못 골랐어! 형! 헝그리 헝그리! 아 뭐야! 무쌍이! 3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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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패스! 고급 스트레이트! 앤 3블럭! 앤 3블럭! 앤 3블럭! 앤 3블럭! 앤 3블럭! 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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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아니라 식당! 닭고선사야 식당! 아! 정답 삼겹살이었구나! 아니요! 뭔 거 아니에요! 야! 삼겹살! 3블럭! 맞잖아! 4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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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나보다도 안 돼! 시작! 뮤지컬! 뮤지컬! 엔젤! 뮤지컬! 아! 엔딩 요정! 엔딩 요정! 맞아 맞아 맞아! 빅 이어! 빅 이어! 아! 빅 이어! 오케이! 어! 블라드! 블라드 아웃! 블라드 아웃! 블라드 아웃! 블라드 아웃! 황열! 어! 맞아 맞아! 세컨 솜! 아웃 세컨 솜! 아! 픽셀 월드! 오케이! 오케이! 어! 노아! 노아! 아! 포징! 노노노노! 헬스!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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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라면! 치즈라면! 노아! 노노노노! 노! 아니! 아니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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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은호가 1등이 당첨되었습니다! 도노! 날아가는 노예! 원래 내가 1등 할 수 있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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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복숭아 밤비씨! 네! 멤버 은호씨를 표현한 해시태그는요? 어! 제가 표현하는 은호씨는 바부멍충이! 바부멍충이! 네! 왜요? 글쎄요! 이 친구가 조금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서로 서로 티격티격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은 바부멍충이라고 했지만 일단 가장 아끼고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친구여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이 많이 가는! 좋아요! 이어서 바부멍충이! 네! 바부멍충이! 부정하고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봉구랑 네! 은호랑 방송중이 아닌 사속에서까지 그렇게 싸우고 말이야! 티격태격되고 말이야! 아! 그게 싸운게 사실 아니구요! 사람싸움이야? 대화를 한거에요! 하하하하 티다와 오케이! 다음! 박넴 근데 진짜 귀엽게 생기시지 않아? 아! 아! 이런 말 되나? 약간 닮은 꼴 뽑자면은 뭐 뭐 뭐? 궁금해 궁금해! 뭐? 기대된다! 뭐 얘기하려고 기대된다! 뭐 뭐? 약간 강아지 똥 좀 오 마 갓! 약간 눈이 눈이 이렇게 눈꼬리 살짝 이렇게 내려가시고 아니 나 나 사람을 강아지 똥에 비교하는 사람 처음으로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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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니 애니메이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네 눈치를 살피고 에이 그래 널 위해 거짓말할게 에이 올라오는 거 거짓말 거짓말 날 몰라주지 네가 미워 시아의 손 이제 너희로 아니 왜 울려 왜 울려 왜 울려 왜 울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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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내가 읽어? 네 아이디 고추는 남자 님께서 죄송합니다 남자 님의 아이디가 이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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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님께서 데뷔 하루 전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잘 못 잤어? 네 네. 아니. 진짜 미안해. 아니. 진짜 미안해. 제가 원래 좀 오래 가요. 그거. 네. 먼저 하고 계세요. 형들은 어떠세요? 나도. 나도 되게. 데뷔를 한다는 생각에. 기대하려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상상력을 많이 좀 발휘하셔서. 네. 많은 유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조금씩 힌트는 드릴게요. 유추요? 네. 잠깐만. 댓글. 뭐야 이거. 근데 은호가 진짜. 사람 카피를 진짜 잘해요. 진짜 똑같아. 너 진짜 잘하잖아. 예준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지. 좋다. 어. 오. 좋다. 와 야 너야. 좋다. 오케이. 네. 야 은호 형. 너 운동 안 하고 왔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야. 한우 고급 단백질 들어갔는데 운동 안 했다고? 야. 그 말이 됐네. 계속 이렇게. 오케이. 아. 저는 모르는데. 어 느끼해. 은호 형 좋아요. 그러면 제가 치즈 라면 할게요. 와. 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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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안 맞으니까. 예. 네. 지방 방송 끄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개담. 개담. 개담해야지. 아니. 아니. 우울해서 빵 샀어요. 왜요? 우울해서 빵 샀어요. 무슨 빵이요? 아. 그냥. 왜 빵 먹으면은 우울한데 도움이 돼요? 아 그 탄수. 아 탄수랑 단계 들어가니까. 다시 다시 다시. 아 당이랑 탄수가 들어가면은 원래. 신체적으로 도움이 돼요. 우울해서 빵 샀어요. 야 말을 해야지 빵을 사면 어떡해. 내가 빵 사줄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ؤ. 씨. 어 그러면. 혹시 맞추신 게 yani? 오우 씨x2 우리 한번 안아줄까요? 그래. 아이 자. 아 이게 사실 처음에 아 저희가 다 곡을 직접 쓰고요. 안무까지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제작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곡을 정말 잘 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받겠죠. 안무를 정말 정말 잘 짭니다. 그러면 안무는 밤비 씨랑 하민 씨가 하고 곡은 이제 예준도와 은우 씨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김플리 님이 땐라즈 밤비 하민에게 궁금해요. 안무를 짤 때 둘이 같이 짜요? 아니면 각자 파트 나누어 분배하며 짜는 방식인가요? 안무 창작설도 많이 풀어주세요. 우선 밤비 형이랑 작업할 때는 처음에 같이 음악 들으면서 회의를 먼저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렴 같은 부분은 각자 좀 짜와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섞어서 짜는 편이고 또 밤비 형 뿐만 아니고 멤버들한테도 계속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이렇게 작업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송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개인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플리분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플리 님이 이번 앨범 첫 번째 팬송 디어 플리 너무 좋아요. 플리라는 팬덤 이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곡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희 언제부터 했지? 네. 이번 노래 디어 플리는 플리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곡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언제 이 작업을 해야지 정해놓지 않고 저희 작곡 멤버들끼리는 어? 이거 좋은데 하면 계속 계속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노래는 우리 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저희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플리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곡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곡 길이가 2분 47초인데 네. 네. 일부러 저희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왜? 어떤 의미로 이런 걸 맞춘 거죠? 예준이 형이 설명을 드릴게요. 24-7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 헤븐. 네. 그래서 플리분들이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 초수를 맞추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대박이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알았어요. 오, 대박이다. 이거. 지금 알았구나.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하민 씨는 지금 알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신기하다. 저는 진짜 복을 받았나 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풀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뭐 어찌할 말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준비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풀리 여러분들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저희는 다른 챕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좀 다를 다를 다르지가 조금 그 이제 지금까지 나온 아이돌들과는 또 버추얼이라는 아이돌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뭐 저도 그랬듯이 막 친근하진 않잖아요. 이런 게 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관점으로 보든 뭐 정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코님 가사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삽대질이 오히려 날 주목하게 만들었고 던진 돌이 내 편견을 깨져나가겠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그렇게 하게끔 대중들을 저희가 설득하는 게 거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데뷔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음 그런 뭐 댓글이나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선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멤버들 욕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뭐 화가 날 수는 있죠. 근데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봤을 때 입장에서 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은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생각도 저의 생각도 멤버들 생각도 같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 그냥 주변에 또 친구들한테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